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대전과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. 대전에선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번지면서 그제 1만 1,124명이 확진돼 하루 만에 확진자 규모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주말 등의 영향으로 7천 명대 확진에 그쳤던 충남 역시 1만 3,997명이 확진됐고,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86.7%로 높아졌습니다. 세종에서는 2,476명이 신규 확진돼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.